1. 크리스마스 로드쇼를 펼쳤다 피아트 칭케챙토 가서울 시내 주요 핫플레이스를 돌며 크리스마스 로드쇼를 펼쳤다 산타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실어 나르는 루돌프가 이번 로드쇼의 콘셉트였다 피아트 브랜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칭케챙토 500과 함께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강남역 등지에서 카포레이드를 벌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돋았다 피아트는 레드, 블랙, 옐로우, 블루,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의 칭케챙토를 크리스마스 프리, 루돌프, 눈사람 등으로 코스튬하고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강남역 등 서울 시내 주요 핫플레이스 곳곳을 누비며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산타가 운전하는 루돌프가 된 피아트 칭케챙토는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피아트 칭케챙토만의 톡톡 튀는 선물을 나눠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게 했다 피아트 브랜드의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정일영 이사는 유쾌하고 발랄한 이미지의 칭케챙토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와도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며 산타와 함께 선물을 나눠주는 밝고 깜찍한 루돌프 칭케챙토를 본 모든 분들이 잠시나마 웃음짓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셨기를 바란다 피아트 브랜드의 마케팅과 함께 선물을 나눠주며 크리스마스 연휴을 받았다